오늘은 성공은 어떻게 오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보도셰퍼라는 분입니다. 보도셰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보도셰퍼의 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도셰퍼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은 아마 이 보도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보셨거나 관심이 있었던 분일 거예요. 그런데 저도 보도셰퍼의 돈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또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이분이 이런 책도 썼네 하면서 제가 읽은 책인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 성공은 어떻게 오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셰퍼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세 가지 도전과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포기의 유혹,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게 되고 이 세 가지에 굴복하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포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 쉽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겠죠. 또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성공할 수 없죠.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결국 해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 혹시 보이시나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멘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멘탈 관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멘탈 관리만 잘하면 이 세 가지는 사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 어떤 일을 포기하는 이유? 멘탈이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니까 중도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는 이유? 그 문제에 대해서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또 크고 작은 문제들에서 연속적 발생? 크고 작은 문제 생길 때마다 우리의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멘탈과 관련이 있다. 이 멘탈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보드 셰퍼가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표적으로 로버트 기우사키랑도 친한 것 같아요. 얘기를 막 나누는데,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로 대화를 하는지 가만히 살펴봤더니 크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견뎌냈냐? 그런 결정을 내리고 두렵지는 않았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냐? 이런 주제들로 보통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결국 성공의 키는 여기에 바로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드 셰퍼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자세히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견뎌냈냐? 두렵지는 않았냐? 그분이 어떻게 해결했냐? 다 멘탈에 대한 거죠. 이 멘탈, 성공하는 사람들의 멘탈, 이걸 멘탈의 연금술이라고 보드 셰퍼가 표현한 거고,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어떤 멘탈을 가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멘탈 관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포기의 유혹, 두려움, 문제를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다룰 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우리의 지금 멘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거는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멘탈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끝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대부분은 아마 중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가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거나, 처음에 생각하면 좀 다르다. 이러면 당연히 중도에 포기하게 되죠. 중도 포기하는 순간 끝이 나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대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보도주체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대부분은 이제 내가 그것을 할 능력이 없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거다라고 보도주체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질의 짐작으로 두려워서, 혹은 회의감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해서 포기한다는 게, 보도주체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도주체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많지 않다.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넘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내 능력을 충분히 끄집어내지 못했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내 능력을 보여줄기에, 내 능력을 끄집어내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포기하게 되느냐. 보도주체판은 이 포기하는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찝어서 얘기하는데요.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실망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이거 무조건 된다 하는데? 어? 뭐야? 대박이 아니고? 어떤 반응도 없고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우리는 뭘 하죠?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 이런 식으로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을 때 우리는 포기를 한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셀럽들을 보면은 모두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냈다는 거죠. 그 버텨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우리가 성공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고 긴 무명의 시간 동안에 스스로 포기를 실망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 보도체퍼도 57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원고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57군데서 이제 아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보도체퍼를 만날 기회는 없었겠죠. 하지만 보도체퍼를 58번째, 59번째 계속 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간이 된 거고 결국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부가 넘는 책이 팔렸습니다. 결국 보도체퍼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기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버티는데 성공한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았을 때 혹은 그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져버리면은 그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지만 기회가 올 때까지 또 버텔 수 있어야 돼요. 이기려 하지 말고 버텨라. 이게 바로 보도체퍼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눈이 뛰어나서 운이 딱딱딱 좋아서 된 게 아니고 될 때까지 한 거예요, 결국. 될 때까지 버텨낸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버텨내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성장할기 지금 4년 됐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어요, 그렇죠? 오랜 시간이 됐고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 좀 작을 수 있을 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속 버티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영상을 만들고 노력하고 영상의 화면들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끊임없이 될 때까지 그러면서 영상의 퀄리티 증률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버텨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 있으면은 언젠간 저도 10만 구독자 될 수도 있고 더 높은 수의 구독자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게 다 버텨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안되나보다 4년씩이나 했는데 그것도 잘 느리지도 않고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훨씬 더 잘 되고 있는데 안되나보다 포기하면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고 당연히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되겠죠. 그럼 저는 유튜브에서 성공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이렇게 거꾸로 버텨낸다면은 앞으로 올 기회들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지워야 된다. 너무 일반적인 말처럼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의 진리. 여러분들 내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버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지우는 법.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변명이네요. 변명.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별과 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지. 도전해본 것만으로 가치 있어. 이 정도 한 게 어디야. 다음에는 좀 더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를 미화하고 아름답게 기억하고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보도세퍼는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 인정한다. 내가 더 버티지 못하고 깨끗이 포기했다는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에 대해서 상황이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명과 자기 합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를 할 때마다 포장을 해서는 안 돼요. 미화시켜서는 안 돼요. 미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포기했다. 라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발전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포기를 냉창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반성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지만 포기를 미화하는 사람들은 반성이 아니라 실망을 하게 되죠. 이거 무조건 된다고 했는데 안되네.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개선이 될 게 있나요? 개선이 일어나지 않죠. 이게 바로 성공의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보도셰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 내가 뭔가 포기하려는 상황에서는 미화하고 변명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내 멘탈이 약해서 포기하려고 한다. 난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이거 더 버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화, 변명, 핑계, 위로 이런 거는 마약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도셰퍼가. 그래서 마약에 취한 사람이 세상을 바로 똑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저 취했다가 또다시 마약을 찾고 또 마약을 취하고 또다시 마약을 찾고 이런 삶과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도셰퍼는 계속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일단 끝을 맛보면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도셰퍼는 우리 보고 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봐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것들이 펼쳐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막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책은 보도셰퍼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보도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돈, 재테크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이런 분이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자기개발사에 쓰신 거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신기해서 읽어봤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 내용 중에서 포기에 대한 내용을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 여러분들 언제 포기하세요? 저는 뭔가 굉장히 힘들 때 보통 포기를 하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저랑 똑같을 걸 생각이 듭니다. 보도셰퍼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그 경사면을 오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경사면을 오를 때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사를 오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사를 오르기 때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 되죠. 우리가 내려막을 막 걸어간다 해볼게요. 내려가는데 우리 정상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상은 당연히 오르막을 걸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그 힘듦은 너무나 그 목표에 달성되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목표에 멀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편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운동을 한다고 해볼게요. 운동을 안 가고 집에 누워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몸이 되게 편하죠. 힘들 일이 없죠. 하지만 내가 힘들게 운동장을 뛰고 뭔가 아령운동 이런 걸 할 때 그렇게 힘이 들어야지만 나는 다이어트라는 목표 달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또 가까워지는 신호고요.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경사를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 정상에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사면을 오르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오르는 것이 힘들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상을 향해 잘 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정상으로 가는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경사면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정상은 경사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드 셰프가 말하는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숨이 턱턱 막히시나요? 줄도로 힘이 드신가요? 내가 지금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 일을 포기해야 된다. 이 목표를 내가 달성하지 못한다. 이런 신호가 아니고요.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편안할 겁니다. 굉장히 몸이 너무 나른할 정도로 편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절대 목표 달성이 되지 않겠죠. 우리가 숨이 턱턱 막히고 줘도록 힘들 때 우리는 목표 달성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야지만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드 셰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 길이 아닌가 봐. 역시 이 길이 아니었어. 이 정도면 할 만큼 왔지 않았어? 이 정도면 오를 만큼 오른 거지. 더 계속하는 거는 건강이 좋지 않을 거야. 내가 너무 무리하는 걸 거야. 이런 변명과 위안, 자기 합리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드 셰프는 이런 변명과 위안, 합리화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해도 괜찮습니다. 이 길이 아니었어. 이 정도면 오를 만큼 오른 거지. 더 계속 가는 거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 그냥 정상에 올라가라고 보드 셰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길 아닌가 봐.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또 올라가고.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닌가. 하면서 또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고. 이런 변명과 위안, 합리화를 주렁주렁 달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정상에 다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드 셰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런 변명,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이렇게 한 발짝 더 내딛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회의감도 들고 변명도 들고 여러 가지가 막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고 계속 꾸벅꾸 뚜벅뚜벅 더 걸어 나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정상에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드 셰프는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대가들 정상에 오르는데 힘든 거 숨이 막히는 거 이런 대가를 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중도에 포기한다? 이러면 절대 그 목표나 정상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인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답니다. 저도 이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속 가능성입니다. 내가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할까? 내가 이게 정말 조금 일이 더 힘들어지더라도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걸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지속 가능성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저는 그 일을 거의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시작하실 때는 내가 인내심을 갖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인내심을 갖고 이게 지속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으면 정말 그럼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셔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든 도전정신이든 용기든 노력이든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도시아퍼는 계속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대가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하죠. 그래서 뭐 자기 꾀를 부리기도 하고요. 뭐 좀 쉬운 길을 찾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온전히 다 지불할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뭐 얄팍한 꾀 쓰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걸 갖기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걸 걸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세우셔야 되는 거죠. 내 모든 걸 걸 만큼 이거는 과연 해볼 만한 목표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망은 크지만 대가 지불은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 보도시아퍼는 이거를 열망은 크지만 대가 지불은 빈약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 없이 바쁩니다. 기대치는 늘 실망으로 전락하고요. 불쑥불쑥 속았다는 난폐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이 일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죠. 제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어떤 일을 이제 막 하려고 해요. 그런 분은 자기 실력을 키울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실력을 키울지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인맥으로 네트워크로 어떻게 좀 편하게 가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기웃기웃하면서 조금 굉장히 바쁘게 지내요. 사람 만나야 되니까 바쁘게 지내는데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해보고 안되나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하고 본인 스스로 실망하고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는구나 혼자 배신감 느끼고 혼자 포기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되고 아 나는 내가 모든 걸 불살라서 이걸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남에게 기대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능력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노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 기대서 내가 뭘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할 시간에 오히려 더 조금 더 노력하시고 조금 더 도전하시고 조금 더 도전해보시는 그런 이제 행위 노력들을 해보시면 아마 보드셰퍼가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불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료할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힌 다음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유튜버가 되고 싶다 그럼 내가 이 1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대체 지불해야 될까 노력일까 돈일까 뭐 이런 것들을 딱 곰곰이 따져보고 이것을 감당 가능한 건지 살펴보고 그것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세우실 게 있을 거예요. 내가 10년 안에 10억을 벌겠다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겠다 서울 안에 집을 마련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목표 세울 때는 그러면 내가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게 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조금 위험이 있는 하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쓰던 것들을 절약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나는 리스크를 지지 않고 리스크를 지지 않고 뭔가 큰 걸 어떻게든 얻어보려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어디 아파트가 오를까요? 어느 주식이 오를까요? 좀 인지도 있고 유명하다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분석하셔야지만 그게 진짜 여러분께 되는 거고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10억 서울의 아파트 가질 수 있는 거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커피 사주고 해서 아파트 하나 찍어주세요 주식 하나 찍어주세요 해서 10억 모은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들께 그분들한테만 좋은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그 목표 진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실력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 세우실 때는 내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버티는데 또 실패한 이유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보드셰퍼는 우리가 버티는데 실패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기회에 나한테 와야지 다른 사람한테 가지? 내가 이렇게 뛰어났는데 왜 그 기회가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오지 않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나야 인재가 된 만큼 그 기회가 나를 찾아와야 되고 돈과 행운이 굴러들어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노력을 하다가 어쩌다 오는 기회들인 거지 그 기회들이 날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등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하나도 없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뭐 아침 3시 일어나서 유튜브 찍고 촬영하고 오전에 회사 가고 오후에 와서 인터뷰 촬영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 들으신 분이 모두 다 와 이렇게 노력을 하면 성공해야지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노력의 기세치만큼은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걸 보완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좋아할까 어떤 주제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까 이런 것도 부단히 노력하면서 제 실력을 하나하나 키워나가면서 언젠가 나한테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유튜브 열심히 하는데 아직 3만밖에 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도움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심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노력 내 존재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많이 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실망하게 되면서 대부분 포기한다는 거죠. 보드셰프의 얘기는. 보드셰프 본인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보드셰프가 파산자 신세에서 백만자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꼽았냐 자신이 파산자 신세에서 백만자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버텼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파산자 신세가 돼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자신은 그것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텨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보드셰프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어려운 실험과 문제는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한다고 보드셰프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실험과 문제야말로 우리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쉬운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자극과 감흥을 주지 못하죠. 그것들은 우리 성장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냈을 때 극복해냈을 때 우리는 정말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성장할 만큼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실력들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실험과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면 우리는 와 힘들다. 포기할까. 계속해야 된다. 이런 회의감이나 포기 이런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정말 정말 감당할 수 있나? 와 할 수 있어. 기뻐해야지. 와 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강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로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때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면 나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나는 더 강해질 거야. 그럼 더 큰 기회와 더 큰 성과도 따라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기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이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정상에 깃발이 있습니다. 저 깃발이 우리가 목적지입니다. 이 목적지인 깃발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 경사면을 올라야 되는 거죠. 이 경사면은 오르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가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면 이제 끝이지만 힘들어도 뭐 하러 올라가나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을 텐데 하면서 그럼 반면과 한면을 주렁주렁 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저 깃발을 우리 손에 잡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야말로 여러분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정말 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끝까지 해봅시다. 끝까지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모두 다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보도셰퍼가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멘탈을 갖고 피나게 노력하여 얻어야 할 것 여러분들 강력한 멘탈을 키우고 싶은 이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고 싶은 것 그거 여러분들 다 성공이시죠. 그런데 보도셰퍼는 우리가 강력한 멘탈을 갖고 피나게 노력해서 얻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이클인데 사이클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사이클만 우리가 손에 얻는다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따라오게 하는 거. 돈이 오게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마 성공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아마 성공은 우리 삶에서 점점 멀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성공을 쫓는 게 아니라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클만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좋은 사이클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포기를 모르는 멘탈입니다. 그래서 보도셰퍼는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이책을 쓰게 된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를 모르는 멘탈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도전했을 때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성공과 실패는 결과적인 얘기고 사실은 그 본질적인 게 들어가면 멘탈이 강력해지거나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멘탈이 강력해지거나 붕괴되는 것 강력해지면 성공하는 거고요. 붕괴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보도셰퍼가 얘기하는 게 포기를 모르는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결국 멘탈이 만들어내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포기를 모르는 멘탈. 이업과 좋은 사이클이 만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된다. 그래서 포기를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주의셔야 됩니다. 이 포기를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고지가 바로 저 앞에 눈에 보이는데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고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피치가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턱 밑까지만 가면 돼요. 그 목표, 목적지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 턱 밑까지, 그 눈에 보이는 거기까지만 가면 우리도 모르는, 우리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우리의 힘이 우리 내면에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들이 막 솟아오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힘으로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큰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됩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돼요. 아, 나는 수학을 못해. 그럼 수학 시험을 망치고 수학 공부를 잘 안 하게 되겠죠? 아, 나는 달리기를 잘 못해. 그럼 달리기를 점점 안 하게 되고 피하게 되겠죠? 이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게 해야 됩니다.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게 해야 돼요. 나는 달리기를 못해. 나는 그 생각이 들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뛰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달리기를 10미터, 20미터, 50미터 되고 100미터 뛰고 200미터 뛰고 그러면서 점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일을 버리고 실행하는 동안 우리의 멘탈은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멘탈이 점점 강해지면서 아까 말했죠? 강력한 멘탈은 성공을 가져온다. 성공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이 우리 행동을 이끌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생각을 이끌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할까 말까 할 때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생각들 다 끌고 와서 결국 그 일을 성공시키거든요. 근데 미리 지뢰 짐작으로 생각으로 난 이거 못해. 난 실패할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행동들이 다 실패하는 쪽으로 여러분들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을 갖고 고민 끝에 마라톤에 어렵게 참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첫 구간에서 탈락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뛰면 힘들거든요. 조금만 힘들어도 거봐 아직 내가 완주할 능력이 안 되잖아. 이런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중도 포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 부딪혀보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참가하는 사람들은 완주는 못하더라도 첫 구간 이상을 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뛰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뛸만 하다군요. 그럼 이제 5미터 뛰고 10미터 뛰고 15미터 뛰고 하다 보면 어느새 완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딪혀보자는 그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행동이 생각을 이끄기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생각이 잠겨서 고민 끝에 어떤 걸 결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안 되는 이유가 어렵게 어렵게 고민해서 이거 해보자고 했는데 그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미 여전히 내 안에 많이 있는 상태에서 행동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즉각 행동에 나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유튜버를 해야지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 공개되면 좀 그렇잖아. 그런 건 좀 별론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까 말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이 뭐 그냥 일단 해보자. 어차피 뭐 누가 올린다고 내 영상 엄청나게 보겠냐. 이런 생각으로 일단 행동에 나서면 그 영상이 정말 10만회, 100만회가 나와서 내가 유튜브 스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월급 이상의 소득을 유튜브에서 만들어낼지도 모르죠. 그런데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즉각 행동에 나서면 정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보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고통에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통에도 기승전결이 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언제 가장 고통스러울 걸 생각이 드세요? 언제 가장 고통스러우셨어요?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막 뛰어요. 내가 마라톤 막 뛰기로 고민하다가 뛰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언제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냐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막 상상하고 생각하고 지레 겁먹었을 때 그 두려움이 내 심장을 지식하고 있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체육관에서 혹은 운동장 뛰어보셔서 알겠지만 조금만 뛰어보잖아요. 10kg를 뛴다고 해볼게요. 그럼 10kg를 뛰는 내내 동일한 고통의 양이 나를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처음 한 1kg, 2kg, 3kg 그 정도까지만 조금 고통을 극심했다가 어느 정도 뛰면 이제 호흡도 안정을 되찾고 이제 뭔가 뛸만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초반과 중반의 그 고통의 크기는 이미 다르죠. 내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다른 거죠. 그리고 고통의 이 진리 중 하나가 고통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중치가 매 순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가중치와 마지막 가중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한복판을 지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가중치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고통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어떤 목적지나 목표가 보일 때 그 목표나 목적지가 보이는 순간 내 내 안에서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운과 에너지가 속고치는 걸 느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에너지에 그러면 고통을 느끼는 그 크기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할까 말까 할 때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막연한 상상을 할 때 그때가 가장 고통이 클 때입니다. 그걸 조금만 견뎌내시고 조금만 행동할 때 그 초반만 조금 잘 견뎌내시면 그다음부터 고통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초의 고통의 가중치와 마지막 고통의 가중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두려우실 거예요. 내가 이거 하기 싫으실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든 거니까 그때만 좀 익으시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것 그들은 성공을 쫓지 않습니다. 뭘 쫓죠? 사이클을 만든다고 해서 사이클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비로소 완성됐을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성공이 따라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과거에는 제가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를 10만 유튜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근데 그런다고 그 목표 달성되나요? 잘 되지 않죠. 당연히. 내가 10만이 되고 10만이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세우냐면 이렇게 세요. 나는 하루에 한 개씩 혹은 두 개씩 매일 영상을 올리자. 이런 식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영상 올립니다. 내일도 영상 올리겠죠. 모레도 영상 올립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중에서 어떤 영상이 뜨거운 반응을 얻어서 갑자기 10만 조회수 20만 조회수가 막 달성하게 되고 그래서 구독자가 막 확 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10만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순간. 근데 애초부터 내가 10만 유튜버가 돼야지 라고 결심을 세워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나 10만 유튜버 1년 안에 돼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구독자가 10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럼 이게 답이 안 나오죠. 1년 동안 하면 1200명 모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나 역시 유튜버가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상상이 내 생각이 나를 직눌려서 유튜브를 포기하게 만들죠. 하지만 나는 하루에 한 개씩 영상만 올려보자. 이렇게 행동이 앞서는 뭔가를 계획하고 하게 되면 그 하루하루 올리던 영상이 365개의 영상 중 어느 한 개가 뜨거운 반응을 얻어서 10만 유튜버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내 행동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성공한 결과는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보도셰퍼의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새해 목표 많이 세우셨을 건데 그 목표를 달성하실 때 물론 시각적인 목표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 행동을 무엇을 할 것인지 하루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그 하루를 꾸준히 하다보면 어느 순간 내 생각보다 빠르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덜한 노력과 덜한 고통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날을 아마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거 사이클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좋은 사이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멘탈이 강한 사람과 멘탈이 약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멘탈이 강한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죠. 저도 굉장히 좀 부러운 편인데 멘탈이 어떻게 보면 강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진리가 대체 무엇이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시긴 했죠.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말을 이런 진리를 알았을 때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계신가요? 이 영원한 것을 없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은 완전 달라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을 가른다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사람 목표를 얻는 사람은 밝은 날에 도치하지 않고 어두운 날에 낙담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 밝은 날일 때 이 밝은 날이 영원하지 않겠구나 어두운 날일 때 어두운 날이 영원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밝은 날이 오면 이 밝은 날이 영원히 될 것으로 착각하고 또 어두운 날이 오면 어두운 날이 영원히 될 것으로 착각해서 밝은 날에는 이게 영원히 될 것 같은가 내가 인생에 성공한 것처럼 도취하게 되고 반대로 어두운 날에는 이 어두운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착각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밝은 날이십니까 어두운 날이십니까 밝은 날이시라면 이 밝은 날이 영원히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이 밝은 날을 즐기십시오. 또 반대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을 어두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시면 이 어두운 날도 언젠간 끝이 나니까 좀만 더 참고 견디시면 얼마 안 있어 밝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포기가 빠르고 이곳저곳 기웃되는 사람들은 밝고 밝은 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다가 어두운 날이 오면 시리아 좌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1월 1일에는 정말 밝은 날이 올 거라고 맑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월 1일만이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1월 1일 오니까 어두컴컴한 구름들이 막 오고 어두운 날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내 기대가 저버리는 거죠. 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난 역시 안 되나 보다. 라고 시리아 시리아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춥고 어두운 겨울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가 낮과 밤을 합쳐서 하루라고 부르잖아. 본, 여름, 가을, 겨울을 합쳐서 사계절. 이게 그냥 순환하는 거잖아요.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도 성공이 오면 실패가 오는 거고 실패가 오면 그 다음에 성공이 오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막 엄청나게 여기 도취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선순환을 합니다. 선순환의 등량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며 이 흐름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줄 압니다. 자신의 삶을 적용시킨 줄 안다는 것은 뭐 계속 말했던 거죠. 내가 지금 상황이 좋다고 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뭐 내가 이 실패한 것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이 상황도 역시 언젠간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 묵묵히 견뎌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선순환인 거죠. 결국에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삶의 선순환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꼭 풀어야 되는 어려운 과제들을 두고 도망다닌다면 그 맞다뜨린 과제를 지금 눈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그 과제가 여러분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새로운 시작을 계속 방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A라는 것을 하기 싫고 귀찮아서 남겨두잖아요. 그럼 계속 이 A라는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B라는 과제를 할 때도 이 A라는 과제가 계속 신경쓰이고 따라와서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할 때 계속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맞다뜨린 과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을 피하지 말고 조금 귀찮고 좀 하기 싫더라도 꼭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매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라는 과제를 그냥 뭐 낭배두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도 끝을 내고 끝매짐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의 일이 마무리되고 다음 일을 제대로 잘 또다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끝매짐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주된 이유는 이제 결과가 이제 불투명할 때 포기하게 되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사실 결과가 불투명할 때 포기하는 게 아니고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지뢰짐작할 때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 스스로 이 상황을 비관해서 스스로 그냥 포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도 많고요. 여러분도 한번 사양을 해보세요. 내가 해보지도 않고 에이 그거 안 될 거야. 그렇게 결과를 지뢰짐작하고 그냥 포기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들 근데 사실은 결과라는 것은 심만이 아는 법이죠. 우리는 진의사 대천명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결과가 자연스럽게 운이 좋아서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운이 좋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건 성공과 실패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예단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상 최선을 다하는 거다. 결과는 오로지 심만이 아는 거야. 물론 제가 종교를 믿지는 않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이란 것은 하늘을 믿는 거죠. 하늘. 일의 순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될 일은 된다. 안 될 일은 안 된다. 그러니 결과에 집착하지 말자. 약간 이런 삶의 태도인 겁니다. 인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슨 일에서든지 뭔가는 배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게 뭐 마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내 삶을 망가뜨린 이런 게 아니면 정말 의미 없는 일은 없는 거고 어떤 일에 도전한 것 전부 다 우리에게 배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뢰심작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성공한 사람은 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념하지 않는다. 라는 말과 같다고 해요. 그리고 단념이라는 말은 결국 생각을 끊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끊지 않는다는 거죠. 포기한다는 것은 생각을 끊는다는 거고. 이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뭐 10억이든 서울의 아파트든 혹은 외화층을 사귀는 거든 남자층을 사귀는 거든 뭐든지 뭔가 할 때 내가 스스로 이 목표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생각 끝이 안다면 결국에는 그 일은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생각지 못한 방법들이 생기고 우리도 생각지 못한 기회들이 오면서 그 일이 정말 지금 당장 내일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는 서울의 아파트를 갖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야 영끄래도 뭐 서울의 아파트를 어떻게 사 얼마나 비싼데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서울의 아파트는 못 사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아파트를 사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방법을 찾지도 않겠죠. 근데 그런 거 휘둘리지 않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내 뜻을 계속 견뎌 가지고 가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나와 비슷한 사람이 서울의 아파트를 산 경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하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방법들 서울의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겠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나랑 비슷한 상황 이상하면 이렇게 만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 방법은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하면서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도전이 내가 최선을 다했을 경우에 운이 좋게도 어떻게 기회가 또 맞아가지고 그 서울의 아파트가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결국은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될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안 될 거라는 그 믿음 그게 성공과 실패를 가능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자에게는 확신이 있고 패자에게는 의심이 있다고 보도셰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자들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해요. 막연하게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냥 돌봐주는 어떤 손길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떤 선한 에너지가 나를 계속 끌고 간다.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막연하게 뭐 자신의 상황을 낙관하거나 늘 근정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 그게 과학적인 근거나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는 그냥 뭐 운이 좋은 편이야. 나는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운이 좋던데 라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설명을 요구합니다. 언제나 설명을 요구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눈에 보이는지 이게 어떤 로직에 어떤 논리에 의해서 되는 건지 늘 의심을 하죠. 그런데 명쾌한 증명과 설명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야 그게 어떻게 돼. 서울 아파트는 내가 받는 월급을 계산해 보니까 뭐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30년에 걸리네? 그런데 숨만 쉬고 돈을 모을 수는 없잖아. 집세도 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그 이상이 걸린다는 건데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우리는 우리 생에는 서울 아파트 가질 수가 없어. 그냥 포기하자. 이러면 이제 못 갖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거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파트를 사고 대급 부자가 되는 일들이 비율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난 유일한 방법은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멘탈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보도체 프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멘탈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뭘까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걱정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그거 나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연하게 걱정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내 앞에 정면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걱정과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보도체퍼도 자신이 20대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걱정과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어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두운 공간을 빛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득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들을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은 두려움을 막 이렇게 무찌르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우리 삶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좀 잘 지키시면서 우리의 멘탈을 좀 강하게 만들어 나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멘탈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3년 5년 7년 10년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10년 후에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이 있으신 분 아니면 그 반대로 아 나는 도저히 이룰 방법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0년 후에 계획을 내가 이룰 자신이 없으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룰 수 있고 오늘 이 보드셰퍼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신다면 아마 자신감도 얻게 되실 겁니다. 보드셰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는 과연 뭘까요? 그 이렇게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 방법은 오늘부터 하루하루하루 차근차근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세월 긴 시간 그 후를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오늘 하루하루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10년까지 아니더라도 1년 뒤에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내가 좀 몸도 날렵해지고 가볍고 건강한 몸을 가지겠다 했는데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밥을 먹지 말아야겠죠. 밥을 뭐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초콜릿이나 사탕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아야겠죠. 이런 결과를 사는 겁니다. 나는 1년대 다이어트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동생이 준 혹은 친구가 준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요. 이런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그동안 먹지 않고 참아왔던 과자와 사탕까지 다 먹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부터 제대로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절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죠. 포즈셉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의 계획을 달성하려면 오늘부터 하루하루하루 차근차근 성공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니 로빈스라는 세계적인 베이스러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10년 계획 아 난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정말 그것을 해야 할 수 있는지도 해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와 내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커지게 되죠. 그러고서는 그 두려움에 짓눌려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토니 로빈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10년 뒤 목표가 너무 커서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뭔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시도하지 않아서 그 10년 뒤 목표가 너무 크다는 그 생각 때문에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고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시도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 이거 될 수 있겠는데? 할 수 있겠는데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은 비처럼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드 셰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의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10년 뒤 100억이 뭐 버는 게 목표다. 오늘이 목표다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당장 100원을 아끼는 거 10원을 아끼는 거 뭐 택시 탈 걸 버스 타는 거 이걸로 해내는 사람이 결국 10년 뒤에 100억을 모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모든 성공한 사람도 별 수 없다. 날마다 악전 고투하며 겨우겨우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건 말고 딱히 할 게 없다. 이미 성공을 한 사람들조차도 내가 어떤 새로운 걸 할 때는 이미 유리한 입장에서 한다거나 그들에게 성공이 더 손쉬운 게 아니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 그들 역시 또 새로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 한 발짝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악전 고투하면서 나가는 거 말고는 다른 성공의 비법이나 비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새로운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과 이미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럼 뭘 해야 되냐 오늘 내가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10년 뒤에 목표 달성하기 필요한 것은 하루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치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이야말로 10년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억 부자? 백억 부자? 그걸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초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그 100억을 모으게 해서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적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누적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작은 노력과 성공이 오랜 시간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이걸 무시합니다. 저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당장 이거 하나 올렸을 때 영상 하나 올렸을 때 블로그에 그 하나 올렸을 때 조회수 당장 안 나온다고 방문자에서 적다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조회수나 구독자들의 반응에 1이 1비하지 않고 꾸준히 쌓다보면 그게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서 그게 누적이 되면 엄청난 힘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얼마 전에 1만 명을 모았습니다. 1만 명 모은 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잘생기지는 않았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매일 신문기사를 인스타그램으로 정리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1년 정도가 그렇게 쌓이니까 지금 1만 명이 넘게 되었거든요. 저도 처음 할 때는 구독자 수가 잘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히 했죠. 그래서 이게 누적 효과가 발휘되면서 요즘은 정말 하루에도 100명씩 이제 팔로워가 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누적 효과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누적 효과를 굉장히 강구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죠. 성공이라는 것은 한 걸음과 한 걸음 사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우주는 우리에게 슈퍼맨의 근육과 심정을 주지 않았죠. 오직 오늘의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뤄낼 수 있는 힘만 줬어요.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오늘 할 걸 다 하면 나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해야 될 것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죠. 그게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상은 우리가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못하죠. 내일이나 모레 할 걸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적 효과를 만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왜? 모두가 슈퍼맨의 근육과 심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하시다가 벽에 부딪혔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지뢰 겁먹고 두려워해서 그 돈을 포기하죠. 그러나 이때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아령을 드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해진 영역을 자신의 통제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 뒷산만 오르는 사람은 히말라야 등산을 할 수 없겠죠. 히말라야 어떻게 오릅니까? 오를 수 없죠. 더 큰 문제는 뒷산과 히말라야 그 높이 높이 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높이 만큼이나 격차가 벌어진 인생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짜증이 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히말라야 오르겠다는 꿈만 갖고 있어요. 그러고선 매일 그냥 나즈막한 뒷산만 오르고 있죠.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언젠간 히말라야 올라야 되는데 히말라야 올라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러면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하고 스스로에게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히말라야 올라야 되는데 되는데라는 스트레스 후회 짜증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살아가다가 결국 내 삶이 다 끝나고 마는 거죠.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죠. 뒷산을 오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삶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히말라야 산이 좋아해서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그런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성공의 진리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가 히말라야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난 히말라야 올라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난 뒷산만 오르는 거 너무 행복해.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뒷산만 올라도 행복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꼭 히말라야를 올라야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누군가는 히말라야를 목표로 하고 누군가는 뒷산을 오르는 것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런데 뒷산만 오르면서 히말라야를 올라야지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히말라야를 가게 되거든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패턴이라고 보듯이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뒷산을 오르다가 아 나 뒷산 오르다가 나 언젠간 저 높은 히말라야 산 오르하고 싶다. 벽두산 올라가고 싶다. 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산을 진짜 오르기 위해서 최고의 수준까지 오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이란 거죠. 하지만 후자들의 패턴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패턴도 있다는 거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뒷산만 오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근데 여기서 보도세퍼는 약간 히말라야에 올라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조금 강조했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전자나 후자나 내가 만약에 히말라야에 정말 뜻이 없다고 하면 뒷산만 오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굳이 히말라라를 힘들게 오르지 않아도 충분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뒷산에 올라도 만족한 사람은 뒷산만 올라도 저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뒷산을 오르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히말라라를 꿈꾸면서 히말라라를 오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짜증을 받으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히말라라를 올라야지만 행복하다. 히말라라를 오르면 되고 뒷산을 올라야지만 행복하다. 뒷산만 오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뒷산만 오르면서 히말라라를 올라야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막연하게 언젠가 히말라라를 오를 거야 라고 상상만 하고 꿈만 꾸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굉장히 불행하게 마감하고 만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히말라라를 올라야지 행복한 사람은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이 전자의 패턴처럼 여러분들 뒷산에 계속 오르다 보면 내가 알게 돼요. 뒷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히말라야에 올라야지만 만족한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한다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년의 계획을 못 달성하는 법은 뭐죠? 결국 내 온전한 하루에 집중하는 것. 내가 오늘 해야 되는 하루의 일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되고요. 그럼 언젠간 우리는 모두 히말라야 등장에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10년대 여러분들 목표를 모두 다 이루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보드셰퍼는 성공하고 싶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가라는 것은 돈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우리가 계속 지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포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인내심에 대해서 이 멘탈의 연구술이라는 책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그만두거나 중도 포기하는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멘탈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으려면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해버리거나 눈을 감아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미쳐보지 못한 것들 무심코 놓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에 대한 정답이 정말 절대 없을 것 같았는데 계속 이것만 하루종일 생각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정말 힘들어서 이제 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신기하게도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다가오더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아주 희미한 빛이라는 게 결국은 이 보이지 않는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포기하기 직전 아 지금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그 해결책을 찾겠다는 그 의지를 놓지 않으면 답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주 희미하게라도 그 희미한 빛을 찾아서 가다보면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해결책이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얼핏 봤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부분 포기해서 찾는 걸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를 예감하면 사람들은 목표를 하향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100억을 모으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 이러면 100억을 만들 수 있는 100억을 모으 있으면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1원만 모아보자 천만원만 모아보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거죠. 더 이루기 쉬운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하게 펼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성장이 아니라 유지 방안을 강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 사는 것에 대한 유지 방안. 내가 지금 충분히 천만원 모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내가 천만원 모을 수 있으니까 1억을 모아봐야지 라고서 새로운 성장 내 잠재력을 펼치기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천만원만 모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의 잠재성을 규정짓고 마는 거죠. 하지만 현상 유지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건 퇴부입니다. 퇴부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뒤로 가지 않더라도 퇴부가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성공 속에서 실패하라. 실패하더라도 성공 속에서 실패하라. 어떻게 성공할까? 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도 중요하죠. 성공과 실패는 인생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뭐 성공만한 사람도 없고요. 실패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 일상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침에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건 그걸로 사실 성공이에요. 또 반대도 실패도 많죠. 내가 아침에 다섯시 일어나게 했는데 여섯시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게 실패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행위들 거기에는 성공과 실패가 항상 따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흔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하는 방식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 보도셰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방식과 실패하는 방식에 검토하고 반성하면 우리는 쉽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더라. 이런 것들을 학습이 되고 검토를 하고 방식을 계속 찾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공하는 쪽으로 더 많이 하게 되고 실패하는 방법들은 지금 안 하게 되겠죠. 이렇게 방식을 계속 계속 우리가 고민을 나가면 결코 우리는 쉽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이뤄질지 이뤄지지 않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뭐 점쟁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일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측하고 예상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즐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이게 성공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죠.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뭔가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니면 또 설령 실패하게 되면 이보다는 조금 더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불길한 예감이 끊은 것이 튼다. 내가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본다. 근데 그것이 계속 적중한다. 이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이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상을 계속 맞춘다는 것은 내가 미래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는 결코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된 그걸 계속 예상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의 짐작으로 난 안 될 거야. 이건 좀 실패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냥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하는 거. 그 변화의 가능성을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계속 이대로 똑같이 간다면 얼마나 사람이 지루하고 권태롭겠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똑같다. 오늘도 내일 똑같다. 발점도 없고 퇴보도 없고 그냥 그대로 똑같은 삶. 굉장히 지루해서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이유도 이 지루함 때문에 사실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머무를 수는 없죠. 항상 인생이 변화가 생기고 뭔가 바뀐 것이 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과보다는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서 삶을 좀 더 즐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많은 고민들은 사실 돈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돈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고민이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성공한다고 부자가 된다고 인생의 고민이 사라질까요? 부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고민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고 고민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부자가 되지 못했을 때는 많은 문제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먹을 밥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걸 살 돈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면서 삶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 부자가 되시잖아요. 그럼 고민이 제로가 된 게 아니고 이제는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인사이트입니다. 이 보도채프 인사이트인데 절대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모으면 내가 부자가 되면은 나는 이제 걱정 없이 편안한 사람을 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큰 착각이라는 거죠. 가난하고 편봉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을 고민하면 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얻게 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부자들이란 것은 진짜 부자들은 돈만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견세적 자유는 물론이고요.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 연륜과 통찰 이것들 두루 갖춰야지만 진정한 부자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들을 물리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보도채프는 추진력을 높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추진력을 높여라. 추진력을 높이게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띄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 집중해서 그것을 막 이루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멈춰있을 때 보이던 많은 문제들이 다 덜 중요한 것이 되면서 그런 고민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진력을 높이면은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띄지 않게 된다고 보도채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멘탈의 연금술 이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은 성공 속에서 실패하라. 여러분들이 왜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보다는 그 방식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들이 많은 부분 고민이 사라지는 거 이런 것들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겠지만 사실 부자가 되면은 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멘탈의 연금술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멘탈이 조금 더 강해지시고 이 강해진 멘탈로 더 많은 일들에 도전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리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